안녕하세요.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전세권하고 지역권, 그 다음에 공유, 부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의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가 1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도가 한 10월 29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면 안 보이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보여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들어야 무슨 말인지? 사물을 볼 때 여기서 같은 높이에서 사람이 서서 같이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여요. 얘 보다 좀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이. 보이는 시각이 달라요. 산이더라도 여기서 보면 얘 밖에 안 보입니다. 시각 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 보는 시각이 좀 각이 달라지죠. 이런 형태가. 높낮이에 따라서. 그래서 좀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전세금은 지급이 돼야 되죠. 전세금은 요소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죠. 수수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전세금은 지급이 돼야 되지만 반드시는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물 동그라미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은 건물만 인정하는 건 아시죠?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이게 틀린 거죠. 법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 안 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작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토지라고 나왔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왜 앞에다가 꼭 토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만약에 건물이었으면 그냥 최단이 1년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넣어야 존속기간이 없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경과해야. 이게 틀린 거거든요. 언제든지 맞아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문 자체가. 4번에 건물 전세권자는 인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입니다.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림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가 되죠. 이 상림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같은 거 있죠. 모두 준용이 됩니다. 준용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 전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리는 소멸이 되는 거죠. 다만 남아있다면 뭐가 남아있는 거죠?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적 권능은 남아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를 붙여서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5번이 옳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지 않게도 자유롭게 양도하고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했는데 X가 되죠. 갑이 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자가 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고 이렇게 병일한 사람에게 전전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전세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잘. 두 가지 포인트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갑과 을 사이 원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2년이었다 그러죠. 그럼 얘도 2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가 1년이 경과됐어요. 남아있으면 얼마 남아있는 거죠? 1년. 그럼 여기도 1년이에요. 즉 이 기간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원 전세금이 2억이다 그러면 이 전전세금도 2억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원 전세권하고 이 존속기간과 전세금이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 시험에 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매를 청구한다는 건 이 집을 경매 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전전세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전세금을. 그런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원 전세금을 지불했어요. 얘는 줬는데 얘가 안 준 거죠. 그럼 경매 못 붙여요. 알겠죠? 갑과 경매 붙이면 난리 나죠? 자기는 의무를 다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가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안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못 준 겁니다. 그때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할 일 다 했는데 얘가 자기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경매를 붙이면 갑은 쓰러집니다. 자기는 다 했으니까 일을. 얘가 경매를 붙이면 안 되죠. 자기는 의무 다 했으니까. 그 정도는 있죠. 상식이. 알죠? 그래서 이 전전세권자가 아무 때나 경매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건물 동그라미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 존속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를 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자가 불법 점유했습니다. 불법은 누가 들어와야 돼요? 물청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전전세권, 전세권자도 물권자죠?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네 번째, 전세권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필요업이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필요업이 X고요. 이건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뭐는 있는 거죠? 유익비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전전세권자 5번이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네요. 그럼 소멸하지 않았다면 전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전전세권자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매를 청구하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원전세권이죠. 이 원전세권이 뭐가 된다? 소멸했고 전세금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반환받지 못했다. 이게 아주 전제조건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어요? 전전세도 당연히 전전세권자도 소멸이 되어야 되고 뭘 못 받은 거죠?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전제조건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원전세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붙인다는 건 앞뒤에 안 맞는 행동이니까 자, 지역권으로 한번 와볼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지상권자 동그라미죠. 이 지상권자도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권은 꼭 소유자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내용이에요. 용수지역권인데 한번 기출이 됐던 지문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이야 큰 의미는 없는데요. 물이라는 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럼 원래 지금 이렇게 해서 선순이 지역권자, 용수지역권자가 있고 여기는 후순이 지역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흘러갈 때 선순이가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는 물이 있으면, 여수가 있으면 뒤로 내려가는 겁니다. 얘가 먼저 받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순서가. 그래서 선순이가 먼저 받아가고, 후순이 지역권자는 선순이 지역권자, 용수지역권을 방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어만 두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지역권은 요역지역 분리와 양도하거나, 이거 특약으로 되나야 안 되나, 약속, 특약. 당사 특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는데요. 없어요, 이거. 특약으로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약속, 특약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요역지역하고 지역권이 분리나면 난리나요. 지역권 자체가 요역지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권리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저당권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역권에는 저당을 잡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화번에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 거. 그러면 좋은 건지 나쁜지 소멸을, 시효를 뭐한다? 정지. 그러면 소멸을 정지시키는 거, 중단시키는 건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인 사유가 있으면 되죠. 여기에 모둔이 들어가거나 전원이 들어가면 이건 X가 되네요. 1인 사유만 있어도 소멸은 중단되고 정지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인.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4번과 5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건 1번이 됐네요. 이렇게 나머지 2, 3, 4, 5는 옳은 것들이니까 읽기라도 좀 하시면 좀 낫죠. 그다음에 4번의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역권은 필히 문제가 배정이 돼요. 알겠죠? 항상 나오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1번의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을 합니다. 부종은 운명을 같이 하고 이전한다고 되어 있죠.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처음에 들으면 한 1년 이상 지나야 이걸 이해하거든요. 이 지문 자체가. 여기는 이해가 돼요.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은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요역지라는 건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요역지잖아요. 이건 지금 통행지역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요역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권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거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이 지역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과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역지에 지상권, 전세,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역권도 그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 대상이. 토지가 분할되거나 양도된 경우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이 되죠. 그래서 공유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고 요역지가 분할되더라도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이것도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죠. 상당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다음 답은 3번 같네요. 이게 요역지는 1필지가 맞아요. 일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묶어가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 거죠. 지역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에요. 지료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고 연구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존속기관은 아예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된다는 것.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경우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렇죠. 요역지 소유자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불법 점유는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상당히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상의 의무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5번에 오면 을은 가베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베토지가 되는 거고요. 을이 여기다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다 뭐예요. 건물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자, 옳은 것은 자,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을은 가베의사에 반해서 제삼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물권이에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저당권, 유치권 동의 안 받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다는 거. 엑소토지를 양수한 자. 자, 엑소토지를 양수했다. 누가 바뀐 거죠? 소유,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지상권자가 바뀐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갑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얘한테 와서 야, 토지 내놔. 이건 내 토지야. 내가 새로운 소유자야. 하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맞네. 그러면 옳은 걸 찾아냈나? 이렇게. 자, 3번. 을이 지상권 지를 1년 6개월이네요.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돼야 되니까 뭐 읽자마자 틀렸고 네 번째. 전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물이 뭐가 있어요? 현존하네. 그럼 현존하면 당연히 뭐야? 옳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해볼까요? 여긴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그럼 갱신 청구가 돼야 안 돼.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 안는다고 그랬어요. 안는다. 그럼 갱신 청구 되나요? 안 되나요? 자신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갱신 청구를 못합니다. 왜? 갱신 청구는 지상물 자체가 현존할 때만 있거든요. 첨장에 가면 고민스러워요. 이런 단어를 들어보면. 현장 가기 전에 미리 가지를 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물어볼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존속기간이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아까 문제 봤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년, 15년, 5년 최단으로 가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있다가 소멸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있다가 소멸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는 무조건 2년이 되죠. 그런데 임차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 있다가 소멸이 돼요. 결국은 뭐냐면 같은 맥락인데 어떤 권리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권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그게 헷갈리지 않아요. 정석결 정하지 않았다. 그럼 언제든지 소멸, 틀린 거죠. 30년, 15년, 5년. 최단 존속기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됐네요. 합의에 관한 설명 중 뭡니까?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합의는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합의를 따로 공부하지 말고. 단 이건 있죠. 합의라고 하는 거 있죠. 합의는 반드시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체의 소유 형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단 지분이 있지만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지 알겠어요? 그럼 답은 1번인지 알겠네. 그렇죠? 이건요? 2번은. 왜요? 왜 지분 등기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만약에 이게 공유였다고 생각해 보자고. 공유는 지분 등기하죠.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지분만큼은 유효가 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 말소를 해서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합의는 등기가 안 돼요. 지분이.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합의를 어떻게 등기하죠? 합의를.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합의는 전원 명의거든요. 지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거든요. 전원 명의거든요. 조합체 이름으로도 등기가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그럼 지분만큼이 무슨 지분만큼이야. 지분이 등기 안 된다니까. 이게 공유로 나왔으면 이 공유로 나오면 이 지분 맞아요. 공유 파트는. 지금 우리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합의는 등기가 안 돼요, 지분이. 그럼 그 사람 지분만큼만 유효가 된다. 이게 맥락이 안 된다고, 매치가. 이게 공유였으면 맞는 거예요. 합의니까 틀린 거예요, 이 지분이. 합의는 지분 등기가 안 돼요. 전부 무효예요, 이건.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전원 명의로 해야 됩니다, 등기가. 그다음에 세 번째, 지분 처분할 때. 지분 처분은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건요. 공유에서는 공유 지분 처분은 각자가 알아서 하거든요. 동의 안 받아요. 그런데 합의는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거 아시죠? 구별할 수 있는 거. 네 번째, 합의물 있잖아요. 합의물은 분할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분할.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공유는 분할 청구가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얘는 안 돼요. 분할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조합체가 해산이 되면 그때는 소멸이 되겠지만. 5번, 하나만 더 쓸까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각자가 한다. 이 정도만 정리해놔도 합의 다 들어왔네요. 보존행위, 합의, 각자가 한다. 그렇죠?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이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분 등기 안 되잖아요. 상속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지분만큼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돌려줘버리는 겁니다. 지분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분권은 의결권이거든요.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 돈으로 계산해서 줘버리지. 그래서 이 합의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잔존 합의자가 그 합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상속인에게는 돈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거고. 지분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지분권을. 합의 지분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등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체가 해산이 됐어요. 그럼 합의는 종료가 되는 거죠. 분할 청구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6번에다가 이것 정도 갖다 청구는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합의 다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합의가. 이거 다 해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더 중요한 거지. 1번에 공동소유 7번에. 공유물 분할금지특약 돼야 안 돼요? 되죠? 공유물 분할금지특약이 몇 년이죠? 5년. 이거 갱신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환매 있죠? 환매. 환매는 몇 년이죠? 환매가. 5년이에요. 갱신 돼야 안 돼요? 거기 갱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환매 기간을 3년을 정했어요. 합의 기간을. 5년인데 나는 3년에 내가 다시 사오겠다. 3년 있다가.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년 남아 있잖아요. 2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최대가 5년이고. 그런데 이게 툭툭 던지는데요. 이 말들이 나중에 가면.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날들이 정말 기억나고 그게 부풀러져요. 크게.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사 부사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가지를 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5년. 갱신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 이거 나왔네. 있네. 이거 안 된다.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원 동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1번이었나 그러면? 1번이 정답이었네. 그냥 오른 거. 시간도 안 걸렸네. 그렇죠? 자, 비법인 사단은 뭘 말하는 거죠? 총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문중 땅, 교회 땅들.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독으로. 안 돼요. 그럼 누가 해요? 이거. 사원총회. 사원총회의 의결을 걸쳐야 되는데요. 문중회의 걸쳐야 된다고. 문중회의, 종중회의. 그래서 총유는 얘만 시험에 나와요. 답은 1번인데 총유는 얘만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와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총유는? 없어요. 여기는 지분 없습니다. 합의자 1인이 사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된다고 그랬죠? 돈으로 환원시켜버린다고요.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집중된다 안 된다. 집중 문장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X가 되네요. 정답은 1번. 그렇죠? 8번 형태가 가장 좋은 문제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이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두 사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율이 다르죠? 그럼 과반수권자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러냐면 밑에가 갑이, 갑이, 을이, 을이, 갑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누군지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지거든요. 과반수권자입니다. 그렇죠? 5분의 3이니까. 을과 협의 없이 다 협의 안 해요. 우리 문제는 다. 협의가 되면 물어볼 건수가 없거든요. 협의 없이 병에 임대했네요. 그럼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나가세요. 인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이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한 차임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도록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병은 누구한테 주면 돼요? 갑에게 주면. 갑이 이걸 받아가지고 을한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3번 을이 소수 지분권자죠. 항상 눈에 보여야 돼요. 소수. 그렇죠? 그럼 병에게 임대차 했네? 임대차 유효무여? 오, 이거 똑똑하네. 유효예요. 맞아요. 소수 지분권자이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무여? 이건 계약은 유효예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예요? 쫓겨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는데. 타인 물건도 매매하는데 임대차 못하겠습니까? 이게. 단지 그 임창이 쫓겨나는 거지. 과반수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세요. 5분의 2만큼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을은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지분이잖아요. 5분의 2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유는. 소유권의 비율이라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고. 5번에 값이 X2G 전부를 을에게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맞췄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는 거죠?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는 전부가 유효죠? 등기. 등기, 처분 행위는 지분만큼만 유효가 돼요. 나머지 건 을. 5분의 2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 풀어낼 수 있으면 공유는 내가 봤을 땐 다 맞습니다. 부합은 이렇게 나와요. 부합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의 토지 통행권보다는 부합이 상당히 땡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합을. 오른 거. 오른 거. 부합. 오른 거.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타인 권원이 있죠. 토지에 부합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에 소유에 속한다. 오른 거예요. 권원 없이 농작물입니다. 배추니까.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부합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토지하고 부합 안 돼요. 권원 없이. 수목은 돼야 안 돼요. 부합이 된다고 그건. 토지가 넘어가면 수목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권원에 기하여. 임차권에 기하여. 중축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X죠. 왜 그러냐면 이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부합됐다. 한 몸뚱아리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뭘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용상만 천국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몇 번이 정답이 됐어요? 3번. 오른 건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네요. 빼고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읽어주세요. 그냥. 부합도 아까 합유나 총유처럼 똑같아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연결해서 읽어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치권 한 번 와보실래요? 토요일, 일요일 날 모의고사 봤죠? 어렵던가요? 네. 점수는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3월달 같은 모의고사는 내질 않았어요. 제가 내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다 여러 번 보르거든요. 거의 애우다시피 하거든요. 문제를. 내놓고도 여러 번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나는 만족을 하거든요. 답을 그냥 보이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1번부터 읽으면 깝깝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번이 답이거든요. 그냥 보면 명의신탁은 반환청구할 수 있죠.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 아니에요. 그럼 불법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걔가 답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그걸 냈으면 되겠죠.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다. 그럼 당장 찾죠. 답을. 그렇게 주는 문제는 없어요. 실제 문제에서도. 3월달 모의고사 형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10문제 정도 주는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난 이제 4월달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인가요? 5월달 모의고사는 아마 쉽게 나올 거예요. 난 답이 보이던데 그냥 다. 주워먹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한테. 시험은 모의고사는 실패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언제 잘 나와야 돼요? 10월 29일 날 잘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나무를 키워보다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나무를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웃자란 놈 잘라야 되고 밑으로 쳐진 놈 잘라야 되고 세 가지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잘라내요. 우세 가지를 놔두고. 항상 그런 형태가 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뭡니까? 확인하고 들어갈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의고사 같은 것도 시험을 끝나고 나면 잘 받네 못 받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해서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볼 수 있으면 훨씬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아니면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모의고사는 원래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좀 어렵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8, 9, 10월은 쉽게 내야 돼요. 그 다음에 8, 9, 10월이 어려워버리면 시험장에 안 가버리거든요.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렵게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도 문제는 쉽게 나오는 것 같다고요. 다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나오니까 기분 좋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그러세요. 너무 낙담하지 말고. 공부하는, 배우는 개념도 있죠. 우리가 유치권을 한번 정리할 건데요. 유치권은 작년에도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전련성이었어요. 내가 문제를 내볼까요? 1, 2월달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 들어오는 사람 말고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되는 뭔가 관계를 착지어진 거 이렇게 됐어요. 박스 안에 기억, 권리금, 2번, 니은번, 보증금, 3번 가축이 농작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농작물을 먹었다고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결련성, 즉 유치권이 성립되는 건 뭔가요? 3번, 디귿.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유치권이. 그걸 냈다고, 작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올라가서 보면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아랫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같은 눈높이로 보면 안 보여요. 그게 당황스럽거든요. 원래 우리가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디다 정리를 할 거냐면 이거 하고 계약법을 봐야 되거든요. 좀 급해요. 106페이지 한번 봐봐요.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수업이 있으니까. 106페이지 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 보인가요? 마스터북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이걸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정담보물권이에요. 그럼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해요. 그럼 이게 법정담보물권인데 서로 약속을 해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무 규정이거든요. 이무 규정이 되기 때문에 배제특약이 가능해요. 배제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되지 않도록 약속할 수가 있는데요. 첨장에 가면 이렇게 내질 않아요. 앞에다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서로 배제특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얘가 보인다고. 법정? 그래 맞아.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사자가 이걸 배제할 수 있지? 이렇게 소설을 쓴다고요. 나중에 잘못하면.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립되려면 두 개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채권은 뭐야? 받을 돈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점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안 돼요. 두 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상상 드는 거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안 써도 돼요. 지금은. 듣고만 계세요. 자동차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비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은 수리비를 갑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갑은 뭐라고 불러요? 채무자가 되죠. 그럼 채무자는 100만 원 주고 자동차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돈 100만 원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 받으려고. 그래서 이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고 난 못 주겠다 하고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인도 거절권을 고급스럽게 뭐라고 불러요?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돈 달라는 건 뭐예요? 돈 달라는 거. 수리비 채권. 이걸 뭐라고 하냐고? 돈 달라는 거.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이거 돈 주세요. 채권. 유치권은 뭐예요? 인도 거절권이에요. 거절권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하고 유치권은 운명을 같이 해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건 부정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채권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채권이요? 갚았어요. 갚이 돈 준 거야? 100만 원. 그럼 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유치권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지. 부정성. 너 없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고 네가 있으면 나도 있는 거야. 이게 주된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네. 종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죠. 유치권은 채권이 아니에요. 돈 달라는 거 아니라고요. 당신이 심적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유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물건을 내가 유치해서 나 못 주겠다 하고 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유치권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만 더 써보면 뭐라고 했나?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낡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했고 공사대금이 한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을을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 채무자. 그렇죠? 그런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 공사 물건을 지불을 뭐한다? 첨예하고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건 채권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유치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동산이에요. 자동차. 움직이죠. 여긴 건물, 부동산이죠. 그럼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모두에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는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게 결련성이에요. 또 결련성. 채권이 있어야 되죠. 받을 돈. 그럼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할 것은 이런 건 있어요.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발생이 되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이 되면서 물건을 점유해도 유치권은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채권이 먼저 발생이 됐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또는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물건을 나중에 채권이 발생이 되더라도 유치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점장에 가서 채권하고 점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X가 돼요. 채권이 먼저 발생이 되고 나중에 물건이 점유가 들어와도 돼요. 예를 들면 세탁소에다가 물건 맡기잖아요. 세탁을 해달라고. 그런데 지갑을 안 가져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세탁물 돌려주고요. 내일 내가 세탁비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내일 내가 깜빡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탁소 아저씨는 채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5만 원짜리 채권. 세탁비 5만 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죠. 물건은 점유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채권은 있지만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중에 내일 줘야 되는데 잊어먹어버린 거야. 그 5만 원을. 그렇죠? 그러다가 이 세탁물이 다시 들어가는 거지. 다시. 다시 들어가면 세탁소 아저씨는 5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뒤에 물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점유가 된 거죠? 그럼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를 한 거잖아요. 유치권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점유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산, 부동산 상관이 없습니다만 반드시 이 결련성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이 결련성이 뭐냐면 이 자동차 때문에 이 수리비가 나온 거잖아요. 채권이. 얘 때문에 얘가 나온 거고 이 집 때문에 2천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해서 결련성, 결련성 하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나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매매대금하고 매매대금하고 매매 목적물하고 왜 결련성이 없지? 또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있잖아요. 점유하는 거. 이게 결련성이 없는 거지. 그 집을 사용수익하려고 하는 게 보증금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럼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그 집을 유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 결련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동시행 항변권은 나올 수 있어도 결련성이 없다는 거야. 그럼 대체 결련성이 뭐야? 하다가 나중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 수리비예요. 그래서 수리한 거, 공사한 거, 필요비, 유익비, 뜯어 고친 거, 개가 내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치료비, 개가 곡식들을 먹어가가지고 나오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아, 느낌으로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련성을 외울 때는 아예 안 외워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필요비나 공사대비는 뭔가 고친 거잖아요. 그렇죠? 수선비, AS에서 맡겨가지고 고친 것들. 이런 게 다 나중에 결련성이더라고.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자,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자, 10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마스터북, 스프린철된 거. 자, 일본의 부정성은 엄격하다는 말 보이죠?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우선변제가 없어요. 이 유치권의 가장 큰 특징이 우물물이 없어요. 우물물이. 이게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애우는 돼야 돼요.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인데 우물물이 없다.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공시법에 가면 지적법, 지적. 그렇죠? 그게 지목이라는 게 나오죠? 지목은 총 몇 개예요? 28개. 28개입니다. 28개인데 28개에서 28번째가 뭐예요? 잡종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신다고 그랬죠? 우물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잡귀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잡종기, 잡종기 그래요. 시골 내려가면 우물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동 우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래서 우물물이 없다.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밑에 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타인 물건이야 된다 보여요? 타인 물건이야 된다. 여기 있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타인 물건이야 된다. 타인 물건이에요. 그럼 자기 물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물건은 동산, 부동산 상관없고요. 채무자 소유 이건, 채삼자 소유 이건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에 노트북 같은 거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AS센터에다 맡겼다. 그런데 수리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노트북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갑이 되고 채무자가 누가 되나요? 을이 어디가 있어요? 갑이죠? 이렇게 정신 차려요. 을은 아직 그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을이 나와요 갑자기.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인데 아들내미가 있어요. 을 쓸게요. 어거지로. 이 친구의 노트북인데 아들 거. 이게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이거 AS센터에 좀 맡겨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맡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그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 돼요. 왜 채무라는 개념이 나오냐면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이 노트북을 고치면 내가 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갑과 A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간에 계약이 성립된 거죠. 채권, 채무 관계가. 물건은 누구 거예요? 을 거. 이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이입니다. 여기 보일러가 고장났네요. 보일러가. 그래서 이걸 맡겼네요. 보일러 아저씨한테 고쳐달라고. 그렇죠? 이 보일러 소유자는 누군가요? 갑. 그렇죠? 소유자가 갑이에요. 채무자가 누군가요? 을이 되는 거고 채무자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 친구가 이거 내 보일러예요. 돌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때 얘는 병은 얘한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못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내미가 노트북을 달라는 거예요. AA센터에다가. 그러니까 AA센터가 뭐라고요? 아버지한테, 채무자한테 아직 수리비를 못 받아서 난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뭡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트북은 채무자 소유이건 제3자 소유이건 상관이 없이 유치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밑에 3, 4번을 문건 오셔야 돼요. 도급인 소유, 수급인 재료가 포인트가 되죠. 도급인 재료, 수급인 재료가 무슨 의미냐. 이건 따로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한테 맡겨요. 공사업자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럼 이 일을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도급인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수급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 신축 건물이. 그럼 이 신축 건물이 누 거냐가 포인트예요. 이게 누 겁니까? 이게 들어왔던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도급인이 재료를 대가지고 수급인이 몸만 와가지고 공사를 한 거야. 철근, 시멘트는 갑이 된 거죠. 그리고 의리 기술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럼 이 건물은 누 거라는 거야? 도급인 소유예요. 도급인 거라고. 그런데 수급자가 지금 공사대금을 2천만 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급자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하고 물을 거야. 된다 안 된다. 이건 돼요. 왜? 을 것이 아니고 값 거였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 아니고 값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급인이 재료를 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수급인이 재료를 댔어요. 그럼 이건 누가 보다만. 이건 자기 거죠. 수급인 자식 건데 자기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자기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예를 들면 롯데, 자이 이런 거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내 앞으로 최초로 보존등기를 하지만 이 신축한 아파트는 원래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의예요. 걔들이 자기들이 재료를 대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내가 지금 분양을 받은 거니까. 내가 세멘트를 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그래서 혹시 이건 공식처럼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답만 찾으면 돼요. 이해는 되는데 답을 못 찾아. 그건 시험공부가 아니니까. 그러면 도급인이 재료를 댔어요. 그럼 뭐예요? 유치권 되고요. 수급인이 재료를 댔습니다. 그럼 유치권 돼 안 돼요?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머리가 가벼워져요. 밑에 3번에 도급인 소유 동그라미, 끝털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수급인 재료라고 돼 있죠?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채권과 물건 사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련성. 그런데 첨장에 갔더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채권하고 뭐가 나와요? 채권하고 목적물은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채권하고 목적물의 점유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건 없어도 돼요. 그럼 채권은 뭐예요? 아까 수리비 100만 원이에요. 목적물은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때문에 뭐가 생긴 거야? 1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하고 이 점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채권과 점유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점유와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바꾸면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를 하든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짐이게. 그래서 밑에 결련성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 다 고친 것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공사대금, 수선대금, 필요업이 유입비 같은 것도 고친 거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수선대금, AA센터. 그렇죠? 좀 이질적인 게 미음하고 비읍인데요.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보이신가요? 동일한 법률관계는 취소입니다. 계약이 됐다가 취소가 되면 각각의 반환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도 유치권이 된다는 거고요.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동일한 사실관계는 우연찮게 신발을 바꿔가거나 또는 우산을 바꿔가었을 때 당신 우산 줄 때까지 나도 못 줍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까 취소 나오잖아요. 취소나 동일한 사실관계는 유치권도 성립이 되지만 동시 항병권도 같이 병존이 돼요. 같이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가면. 다시 가볼게요. 거기 필요업이 유입비는 유치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나요? 전세권자는 필요업이 정보권 없는 거? 유입비 정보권만 있죠. 그럼 샴 Jane에 가면 앞에 주어를 넣습니다. 전세권자는 필요업이 유입비를 받기 위하여 전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O, X, X. 원래 필요업이와 유입비는 전련성이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전세권자는 피로비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응용이 될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임차인은 피로비 청구권, 유익비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 약정을 하였습니다 앞에 쓴다고 멘트를 뒤에다가 원상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비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X, X. 왜? 원상회복 의무 약속을 해버리면 피로비나 유익비를 포기한 거거든요 유치권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피로비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애우고 있지만 그렇게 섬장해하면 응용이 된다고요. 그대로 주지 않는다고 그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주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인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다른 말로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부속물 말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는 매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련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건축자재대금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얘도 꼭 체크해 놓으세요. 건축자재대금은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건축자재대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요. 여기에 의리 공사업자입니다. 쓱지 마세요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자재를 납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겠지. 그런데 얘가 공사대금을 안 준 거죠 그럼 얘도 자재대금을 못 줬단 말이에요.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야.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나는 건축자재대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경매 목적물의 유치권이 행사 중입니다 라고 하면 거의 60, 70%가 A예요. 건축자재대금이요 이거 거의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쳐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건축자재대금은 유치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고 좀 의의로 잘 나오는 부분이고 올라가 볼게요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보여요? 그럼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는 건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익비입니다 여러분들 피로비는 상황기간 허여 제도가 없죠. 뒤로 연기하는 거 그런데 유익비는 법원에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뒤로 좀 연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참작해 가지고 법원에서 유익비에 대한 상황기간 허여를 합니다 뒤로 연기해 주거든요. 그럼 뒤로 연기해 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건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M자 보면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26회 때, 29회 때가 마지막이고 지금 30, 31, 32, 3번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지문 자체가 잘 나오는 지문인데 그래서 유익비, 유익비 동그라미 치고요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허여받았다는 말 보이죠? 허여는 오타가 아니에요 뒤로 연기됐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뒤로 연기가 됐다는 건 변제 날짜가 도래한 게 아니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별표시. 유치권자가 적법점유해야 된다. 적법점유 동그라미 유치권의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점유예요. 점유 점유가 없는 유치권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점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점유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위에다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플러스 얘는 존속요건이에요. 존속요건 이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자동차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럼 점유가 상실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 유치권도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점유는 성립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예요? 계속 존속되고 있어야 된다.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밑에 1번. 점유는 직접 동그라미 간접 동그라미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갑이 의리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직접 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런데 카센터가 너무 협소한 거야 여기 봐야 돼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10월 29일이지만 올해밖에 없다고 기회가 내년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타이밍이 엄청 중요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기회더라고요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기회를 못 잡으면 아장나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빌빌 싸다가 모의고사 샴 볼 때마다 12개, 14개 하지만 10월 29일 갔는데 26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눈을 불아리고 쳐다봐야 돼요. 알겠죠? 끝까지 이게 놔버리면 나중에 가서 에라 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자체가 적성이 안 맞아요 적성이 맞고 안 맞고 어디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이 올해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항상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끝으로 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12개, 13개 맞다가도요 아, 뒤집기를 잘 해버린다니까 막판에 가서. 그런 사람도 봤다고 9월, 10월, 8월 달에 오신 분이에요. 아, 나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8월 달에 오셔가지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세 달 만에 붙어서 간 사람도 봤어요 아, 나. 그런데 그 양반은요. 내가 다섯 군데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학원을 특강할 때마다 보여. 어, 여기. 이 양반 여기 있었나? 딴 데 가면 또 있어. 왜? 그게. 그 양반은 돈을 아까운 게 아니야. 3개월 동안 남들이 1년 할 걸 투자한 거야 특강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야. 계속 다섯 군데를. 특강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3개월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정성이 있으니까 붙더라고 이게. 그런 정성이 꼭 반드시 요구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 봐요. 급해. 얘가 지금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카세터가 협소했다고. 맡겼다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맡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뭔 간접이요. 직접이지. 난 누나 불알인 거 아니에요? 직접 점유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간접 점유자가 되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제3자가 뭐예요? 제3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직접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자동차를 얘한테 맡겨버린 거야. 채무자에게. 그리고 얘가 직접 점유하고 내가 간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게 심적 압박이 가해지겠어요? 돌려줘버린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말이야?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번, 2번.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떤 걸 시험을 내겠어요? 얘를 내는 거야. 얘를. 얘를 내는 거죠. 시험 자체는. 정해져 있는 시험 지문이라고. 돌려줘버린 거라고. 거기에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하고 상관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하나 써놔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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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7회, 28회, 29회, 30회 다 들어갔어요. 지문이. 그런데 2년 쉬었어요. 채무자가. 그래서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밑에 공간에다가 써놔라는 거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불법행위 보인가요? 얘도 기똥차게 잘 나와요. 동그라미.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는 뭘 듣느냐 하면 꼭 욕을 냅니다. 묶인 게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모의고사를 봐보세요. 저번 어제 공모의사. 모의사 지문을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찾으면 그게 보여요, 답이. 엄청 쉽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답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제, 쌍팔쌍팔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점수를 매해보면 의외로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10월 29일도 그럴 거예요. 10월 29일날 오전 시험 보고 오후에 2차 시험 보려고 김밥 먹을 때가 있거든. 나오면서 H 쌍팔쌍팔한 사람은 붙어요. 그런데 딱 나 혼자 일체 끝나자마자 오늘 이렇게 쉽대, 민법이? 그럼 아웃이에요. 절대 민법은 그렇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리까래요. 문제가 뭐 이 모양이야? 하고 나왔는데 붙어있어요. 그런데 김밥 먹을 때 막 신나. 그렇죠? 난 붙은 것 같아. 너무 잘 나와. 쉽대? 쉬운 것 같아. 그럼 아웃이요. 명단에 없어. 그리고 잠적을 해버려요. 연락을 안 받아. 두 번째가 이거예요. 불법이라고 할 때 절대 적법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법점이어자는 유치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내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존속 중 비용을 지출했다. 이 단어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나오네. 전세권이 종료 후에.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요? 예나 예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요? 같은 말이요. 뭔 다르긴 뭔 개풀이 달라. 똑같은 건데. 글자만 다르면 다 다른 줄 아는가 봐. 이게. 의도가 같은 거라고. 지금 이건 뭐예요? 존속 중이죠? 비용 지출했죠? 그럼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에도 비용은 받거든. 도둑놈도 받잖아요. 그렇죠? 비용. 악의자도. 그런데 유치권은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이게 포인트야. 임대체가 끝났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 비용을 지출해. 그럼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 의미 자체가. 그럼 이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지. 비용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왜? 비용을 들여서 고쳤으면 집주인은 좋은 거 아니야? 부당하게 이득을 받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줘야지. 유치권은 안 되지만. 자, 그다음에 3번. 이거 마지막이네요. 자, 여기 봐봐.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우리가 주택임대점을 특별법도 지금 해왔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있었죠. 경매가 있고 여기 말소기준권리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저당권이죠? 그럼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용의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다시. 말소기준권리 뒤에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자, 말소기준 뒤에 있죠? 대항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여기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해요. 그렇죠? 전세권자라든지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배당신청하면 이때는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유치권이에요. 자, 이 건물을 유치권자가 공사를 해서 유치권을 가지게 될 건데, 공사대금을 이 저당권 앞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뒤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즉, 용의권하고 유치권의 대항력은 달라요. 이 유치권은 누가 기준이에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라는 걸 하는데 줄여서 경매 등기라고 합시다. 경매 등기, 무조건 앞에 있는 유치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런데 분대는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성립이 됐어. 이거 성립돼, 안 돼? 돼요. 되는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 용의권, 사용수익하는 용의권은 기준권리가 뭐야? 이거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경매 개시 등기라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빈권관에다가 이 그림이 꼭 그려져 있으면 정말 얻어갈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알겠죠? 꼭 이거 애와야 됩니다. 이 그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써먹을 수 있고 전세권, 저당권도 써먹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 그림이. 이게 꼭 좀 하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5번의 배제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거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리했습니다. 길어졌으니까 잠깐 쉬었다 오세요. 지inden이. 감사합니다.